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 한번 볼까요. 다음 무대는 귀여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스호탑 무대부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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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덕아 누군가요?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발송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캐주얼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네요. 저도 두 번째 준비한 옷이 캐주얼한 옷 가져왔어요. 같이 있으면 어울리겠다. 그죠? 키만 안 어울리네. 키만 내가 너무 무턱사였네. 네. 그러면 사진을 먼저 찍고 갈까요? 왜냐하면 먼저 하면 땀이 흘리니까. 그러면 단체로 사진 먼저 찍어볼게요. 포지트 해볼게요. 귀엽게. 귀엽게.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혹시 섹시하게 되나요? 아, 오늘 담당이에요? 아, 아까부터 뵙는데 약간 리더분이 뭐만 하면 이쪽 사람이 잘한다, 이쪽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니가 되게 책임이 많이 들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섹시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난 나를 섹시한 포즈로. 포즈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섹시하네요. 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대 이어가기 전에 이어가 볼까요? 네, 아니요. 네, 개인 프로토타임은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원해요? 원하시는 제 재량으로 할 순 있어요. 원하십니까? 이 뒤에서 저 욕하겠죠? 저는 뭐야. 분명 개인은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뜸을 봐서 한번 설득을 시켜서 개인 한번 이따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무대 먼저 볼게요.